안녕하세요. 판례원구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7월 1일자 판례원구 민사 추가 배당과 소멸시효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5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80-026 판결입니다. 사건은 배당이의에 관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상고를 했는데 임차인이 승수한 사건이죠.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2008년, 2008년이니까 14년 전이죠. 2008년 5월에 임의경매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부동산의 소액 임차인이어서 상가였던 것 같아요. 소액 임차인으로서 3천만 원을 배당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3년 정도 걸려서 피고한테 2,260만 원의 배당이 확정이 됩니다. 피고는 2,260만 원을 받아갔죠. 그런데 이 배당 과정에서 가압류 채권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압류 채권에 대해서 배당에게 공탁이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채무가 없어요. 없거나 이불 갚은 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탁된 가압류가 최종적으로는 배당이 안 됩니다. 안 돼서 결국은 다시 공탁이 안 된 상태로 공탁은 됐었는데 가압류로는 더 이상 안 되게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집행법원이 추가 배당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추가 배당을 하게 되냐? 그러면서 피고한테 2019년 6월 4일 날 740만 원을 배당을 하고 원고한테는 1,280만 원을 추가 배당을 하게 됩니다. 양쪽이 나눠서 준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피고는 2008년에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 확정돼서 2012년에 받아갔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8년이 지나서 704명을 받아갔는데 이거 소멸시효 완성된 거 아니야? 이거 왜 피고한테 왜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채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는데 중단된다는 말은 다시 진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 진행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목을 뭐라고 하자면 배당 요구에 관한 채권에 관해서 소멸시효는 배당 요구로서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서 그때는 소멸시효가 전혀 진행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가압류로 배당금이 공탁될 경우에 배당금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배당 절차가 종료된 게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압류로 공탁이 됐는데 이 공탁금이 실제로 압류 채권자에게 넘어갈 때 그때까지는 배당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서 추가 배당표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소멸시효 중단은 계속된다. 결국 2019년까지 소멸시효 배당 절차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중단된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피고의 보증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피어소멸이 안 됐다는 거죠. 결국은 740만원 피고 받아간 게 맞다. 원심은 이걸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2011년에 배당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그때 확정이 됐지만 추가 배당이 된다면 추가 배당이 끝날 때까지 다시 배당 절차가 종료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중단된 거 아니다. 결국은 배당표가 확정되어야 되고 2200만원 받아갔지만 가압류로 공탁된 금액이 있다면 기간이 길어져도 추가 배당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 중단된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별도 소송도 가능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죠. 내가 배당을 받아서 돈을 덜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 사건을 보니까 내 앞에 누군가에게 가압류가 됐어요. 그렇다면 그 가압류 된 것이 끝까지 다 배당이 끝났는지 확인해 보고 남은 게 있다면 내 채무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청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배당도 받을 수 있고 배당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 배당이 됐는지 확인해서 추가 배당이 끝날 때까지는 시효 소멸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소멸시효 관련해서 추가 배당이 될 경우에는 추가 배당이 확정될 때까지 배당 절차가 종료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이거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